저에게 일을 맡기신 거예요. 커피 한 두 장값에 차키를 좀 눌러주십니다. 니가 운전해. 대리인가요? 니가 운전해. 그러고서는 안녕하세요. 청렴 청춘 캠페인 알면 알수록 청춘 당당의 이희택입니다. 안녕하세요. 정희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진 씨 잘 지냈나요? 네, 그럼 잘 지냈죠. 저희가 이렇게 청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많은 분들이 좀 봐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이런 것들 많이 눌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여러분께서 댓글 많이 작성해 주시면 저희가 열심히 읽고 성심성애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방송을 봤던 친구한테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어떤 얘기요? 청렴은 기성세대들한테만 국한된 그런 이야기가 아니냐. 살아가기에 힘들기만 하는 이런 세상에서 청렴이라는 거는 약간 꼰대 같은 그런 말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사회에서 어른들이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주시지 않은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 청년들이 어른들이 그렇게 하니까 나도 그렇게 살 거야 라고 하면은 우리 사회가 앞으로 좋아질 일이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희망을 가지고 더 열심히 당당하게 복소리를 낼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의 주제는 무엇일지 한번 웹툰으로 만나볼까요? 네. 10대부터 20대까지 이렇게 힘들게 공부를 해서 들어간 직장인데 바로 또 앞에 또 거대한 갑질이라는 빌런이 또 저희가 맞닥뜨리고 되네요. 혹시 희진 씨는 어떤 빌런을 만나보셨어요? 아, 저요? 갑질 빌런 중에 갑질 빌런 중에 저는 빌런 중에 이런 빌런을 만난 적이 있어요. 이제 디자인을 어떤 분께서 저에게 맡기신 거예요. 근데 아시는 분이 저에게 맡겼는데 정말 최저 시급도 안 되는 페이로 저에게 일을 맡기신 거예요. 커피 한 부장값에 근데 작업물은 몇 시간짜리 일이거든요. 그리고 제가 그 디자인이 나왔을 때 어느 정도를 봤는지를 아는데 그게 아는 분이 그랬다고요? 아는 분이 그래서 제가 더 당황스러웠다니까 그러니까 돈도 잃고 사람도 잃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 너무 최악이다. 피택 씨는 그런 일 없었어요? 제 직장 상사분하고 같이 거래처 미팅을 간 적이 있었어요. 미팅을 하고 나서 술자리를 하게 됐거든요. 상사분이 저한테는 술을 먹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좋은 상사다. 네, 좋은 상사다. 괜찮다. 그랬는데 자리가 끝나고 나서 저한테 차키를 이렇게 던져주시면서 네가 운전해. 대리인가요? 네, 네가 운전해. 그러고서는 제가 운전대를 잡았어요. 집까지 모셔다 드리고 저는 택시 타고 택시비 주셨어요? 택시비 못 받았죠. 진짜 끔찍한 것 같아요. 이제 갑질을 안 당해본 분들은 모르는데 이제 저희 청년들은 갑질을 웬만해선 알바로 이제 입문을 하게 돼요. 갑질을. 그렇죠. 입문을 하게 돼요. 그러면 이게 아, 이게 사회생활이구나. 그때 알게 돼요. 갑질 당하면 사실 자존감이 좀 떨어져. 아, 내가 아직 좀 부족한가? 내가 이런 취급을 당해도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게끔 돼서 영혼까지 다 털리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이게 제가 알아보니까 직장 내 갑질 방지법? 이런 게 있다고 들었거든요. 이게 뭔지 한번 알아볼까요? 네. 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실패 조사에 따르면 괴롭힘 피해를 당한 적 있다 73.3% 그 중 60%는 별다른 대처를 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상담센터 전국통합번호 152-9000번으로 연락하시거나 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신청 또는 국민신문고 국번 없이 1600-8172번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저렇게 존재한다는 것을 저는 사실 잘 몰랐어요. 휘진 씨 혹시 알고 있었어요? 아니 저는 들어만 봐서 궁금했거든요. 아마 여러분들도 익숙하지 않으시거나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직장 내 갑질 방지법이 있다는 것을 널리 알려서 갑질 사회가 빨리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청년이야 당당하자. 알면 알수록 청춘 당당! 저희 이번 시간 맞춰보고요. 저희 다음 시간에도 만나요. 안녕! 이번 시간 이렇게 해서 이야기를 나눠보았는데요. 네. 앞으로... 알아보았습니다. 알아보았습니다. 네. 알아보았습니다. inevitably Steinondseen. 이제 신 увелич이 sì, III. Westminster, 체크 perch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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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석